네 오늘의 코인 블록 테마 토크 시간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드디어 오늘입니다. 전세계 금융시장의 관심이 미국에서 중국 양회로 관심이 옮겨가고 있는데요. 전국인민대표회의와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가 오늘 개막합니다. 올해 양회에서는 14차 5개년 계획과 2035년 장기 발전 전략이 승인되는 등 중국 경제의 청사진이 공개될 예정입니다. 아무래도 우리 관전 포인트는 중국의 전자화폐에 관한 정책이 아닐까 싶은데요. 발표되는 정책과 주목할 만한 연관 코인은 어떤 게 있을까요? 중국 정부가 어떤 정책을 발표한에 따라서 코인들의 가격도 움직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블록 테마 토크 주제는 바로 긴급 진단 중국 양회 오늘 개막 중국 전자화폐 관련 코인을 주목하라 3대 천왕 비트코인 캐시 드론 네오 요즘 코인 커뮤니티마다 중국발 호재를 좀 기다리면서 뉴스를 하도 검색하다가 눈들이 다 빨개졌다고 해요. 아 네. 빨간색 눈이 빨개지셨구나. 빨간색이 양봉이죠. 빨간색 양봉이요. 장대 양봉이요. 양봉이죠. 세팅하는 거에 따라서 다른데 눈이 빨개지셨으면 봉이 좀 빨갛게 보여서 호재가 아닌가 저는 좀 쓸데없는 생각을 해봅니다. 맞아요. 이런 노래가 생각나는데요. 빨간색 맛 궁금해 허니 더 이불면 점점 녹아나 스트로베리 그 맛 코인 코인샵 찾아봐 베이베 중국 현지 매체에 따르면 14차 5개년 계획에 중국 정부는 약 5%의 경제성장률을 목표로 할 가능성이 높다. 이런 전망이 나왔습니다. 13차 5개년 계획 중에 기록한 6%대 성장률보다는 하락하겠지만요. 글로벌 주요 국가들 중에서는 상당히 높은 수치인데요. 아무래도 우리 투자자분들은 결국엔 CBDC와 관련된 정책들이 어떤 게 나올지 가장 궁금해하실 것 같습니다. 이번 양회에서 CBDC에 대한 정책이 어떤 게 나올 거라고 예상하시나요? 일단 중국 입장에서는 CBDC를 활성화하겠다. 그렇게 나올 거라고 보고요. CBDC가 암호화폐와 무슨 상관이 있냐. 비트코인이나 내가 가지고 있는 것과 무슨 상관이 있냐.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일단 CBDC가 활성화되는 것은 기정사실이라고 생각하고요. 이게 활성화되면서 CBDC가 블록체인 기술 기반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기존 암호화폐에 대한 인식이 더 좋아지는 계기가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저는 CBDC 다음을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CBDC 다음에 저는 대다수의 국가에서 자국통화가 강세를 가지는 여러 국가에서 CBDC를 화폐개혁의 도구로 사용할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게 되면 또 지금 달러가 있지만 금이 있듯이 CBDC가 있지만 비트코인이 있는 거죠. 저는 뭐 이게 전혀 악재라고는 생각 안 하고 호재라고 생각합니다. 인민은행은요. 2019년부터 민간을 대상으로 주민들이 직접 디지털 위안화를 실험하고 또 문제점을 찾는 실험을 계속해서 해오고 있습니다. 지난해 10월에는 선전에서 또 12월에는 수저우에서 공개 실험을 진행한 뒤에 올해 2월 베이징에서 3차 공개 실험을 했는데요. 지방 대도시에 이어서 수도권들에서도 계속해서 실험이 이어지자 정말 조만간 정식 도입이 되는 게 아니냐 이런 관측도 나오고 있는데요. 결국에 또 한 번 코인 투자자들의 관심은 베이징 올림픽 촌에서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 테스트를 마친 거에 주목을 좀 하고 있습니다. 2022년 2월 동계올림픽에서 디지털 화폐 결제 시스템이 그 중심이 되지 않을까 이런 관측이 나오고 있는데 그럴 가능성이 진짜 있을까요? 아, 예. 전 그렇게 된다고 생각하고요. 중국은 CBDC를 어떤 나라보다 지금 빨리 도입을 하고 있고 발전시킬 겁니다. 맞습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진짜 2022년 베이징 동계올림픽에서 이제 디지털 화폐로 결제할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지금도 되고 있고 점점 확대를 할 거기 때문에 중국 입장에서는 이게 중국이 좀 공산 사회주의 공산당 체제잖아요. 인민을 통치하기 위한 좋은 수단이에요. 사실 이게 저희 국민들 입장에서는 좀 부정적인 면인데 정부 입장에서는 정말 좋은 수단이죠. 코인 여왕이 배추밭에 돈 묻어놓고 하시잖아요. 네. 그렇죠? 아무도 모르는 곳에요. 그렇죠? 묻어놓고 하시는데 그런 거 다 걸립니다. CBDC 나오면. 진짜요? 배추밭이요? 다 걸리죠. 국민들 입장에서는 좀 어떤 반응일지 궁금하기도 합니다. 아무래도 단연 관심은 좀 BSN으로 이제 쏠리고 있습니다. 중국의 디지털 화폐 주도권 확보를 위한 플랫폼인데요. BSN은 다양한 국가의 CBDC 또 스테이블 코인을 기반으로 5년 내에 디지털 통화 결제 네트워크를 구축할 계획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또 글로벌 연동성을 확장하기 위해서 퍼블릭 블록체인과의 연동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BSN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퍼블릭 블록체인 어떤 게 들어와 있는지 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연동된 블록체인으로는요. 이더리움, 이오스, 테조스, 알고랜드, 폴카닷, 네오, 아이리스, 솔라나 정말 많아요. 지금까지 들어오는 게. 그렇죠. 비트로드님은 BSN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중국이 주도하는 블록체인 플랫폼이잖아요. 여기에 일단 기존의 그런데 암호화폐 플랫폼도 많고 코인들도 많죠. 이런 것들 다 들어오라는 겁니다. 다 들어와서 여기서 우리가 큰 생태계를 구축하면 중국 입장에서는 결국은 이게 CBDC를 원활하게 사용하기 위한 포석이에요. 포석이에요. CBDC와 중국 디지털 위안화와 피트코인이 바로 교환된다거나 이더리움이 바로 교환된다거나 그런 것들은 중국 입장에서는 많이 들어오면 들어올수록 좋고 BSN은 사실 누구나 다 참여할 수 있습니다. 신청하면 들어갈 수 있는 건가요? 네. 뭐 특별히 없어요. 지금 목록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다양한 플랫폼들이 거의 다 들어와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암호화폐 생태계가 넓어지는 입장에서는 좋은 거고 중국 정부 입장에서는 CBDC를 더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기 위해서 좋은 거다. 서로 좋은 거다. 윈윈이다. 이렇게 보면 될까요? 네.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긴급진단 중국 양해 오늘 개막 3대 천황 첫 번째 비트코인 캐시 분석해 주시죠. 아, 네. 비트코인 캐시가 요즘 좀 지지부진한데 사실 이게 되게 역사도 있고 물론 비트코인으로부터 하드북으로 돼서 나오긴 했지만 오래됐고 CEO가 되게 유명한 사람이었죠. 지금은 퇴임하셨지만 우지안이라는 정말 큰 고래였는데 요즘 좀 약간 밀렸어요. 시대 트렌드에 요즘 뭐 디파이, NFT 그런 게 대세니까 차트를 한번 보시면요. 지금 60만 2천 원입니다. 원화 가격으로 60만 2천 원이고 하단 지지선은 56만 원 보시면 지금 5.12평이랑 5.12평과 20.12평이 딱 맞물려 있죠. 어, 네. 그러네요. 2평선은 2평선이 밑에 있으면 지지선 역할을 합니다. 지지선 역할을 하는데 이게 5.12평, 20.12평 두 개가 딱 버티고 있어요. 그렇다고 하면 만약에 비트코인 캐시가 요즘 좀 지지부진했지만 앞으로 좀 회복할 것 같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 56만 원, 56만 원, 57만 원대를 타겟으로 잡으시고 만약에 떨어진다면 분할 매수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위쪽으로는, 위쪽으로는 68만 원에서 72만 원대 만약에 단타로 접근한다라고 하면 57만 원 정도에 사서 68만 원이나 72만 원 그 정도 사이에서 매도하시는 전략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정확한 조언을 주셨네요. 네. 비트코인 캐시 살펴봤습니다. 긴급진단 중국 양회 오늘 개막! 중국 전자화폐 관련 코인을 주목하라! 3대 천황 두 번째 코인, 트론 분석해 주시죠. 네. 트론도 핫한 코인이었는데 요즘 살짝 밀렸어요, 트렌드에. 네. 중국 코인들이 요즘 약간 트렌드에 전반적으로 좀 밀린 상황. NFT가 정말 강세긴 한가 봐요. 비파이랑 NFT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약간 밀린 상황인데 트론도 되게 CEO가 유명하신 분이죠. 네. 저스틴 썬. 어떤 분이신가요? 워렌 버핏하고 몇십억 내시고 점심 먹은 사람. 네. 그리고 저스틴 썬도 되게 본인이 좀 어떤 밈을 만들기 위해서 인플루언서로서의 영향력을 좀 다지는데 되게 민감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열심히, 트위터 열심히 하고 있다. 이런 모습 그 같은 사람이에요. 트론은 지금 57원, 56.7원 정도 되죠. 그리고 트론은 지지선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지금 50원이에요. 트론은 50원이다. 지지선이 명확하군요. 마지노선이 50원이다. 그리고 지금 보시면은 21이평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어요. 달려가고 있는데 트론도 최근에 좀 저평가된 코인이에요. 사실 뭐. 그렇군요. 트렌드에 밀리긴 했지만 가치에 비해서는 약간 저평가되어 있다고 생각하고요. 차트 모양이 비트코인 캐시랑 비슷해요. 정말 비슷하게 생겼어요. 그 생각하고 있었는데요. 살짝 비슷하고요. 트론도 저는 제가 만약에 트론이 없는 입장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제가 말씀을 드리면 저는 트론을 아마 50만원 초반이나 55원 전으로 조금 매수를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트론 같은 경우에는 60원, 70원 그 정도에서 매도하는 전략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긴급진단 중국양회 오늘 개막 중국전자화폐 관련 코인을 주목하라 3대천왕 마지막 네오 분석해 주시죠. 네 네오. 네오는 중국의 이더리움이라고 불리는 코인이에요. 사실 네오가 이더리움 소스를 좀 카피해서 만든 코인이죠. 정말요? 사실 이런 거 맞습니다. 큐텀도 그렇고 여러 가지 알트코인들이 이더리움을 기반으로 많이 만들어졌었죠. 네오가 중국의 이더리움이라고 불리는데 네오도 마찬가지로 요즘 좀 지지부진하죠. 그래서 중국 코인들이 좀 그런 면이 있어요. 차트 모양도 비슷한지 궁금한데요. 아니. 보시면은 세 개가 다 비슷합니다. 정말 비슷하게 생겼군요. 세 개가 더 비슷하고요. 네오는 보시면 네오를 원화 차트로 보겠습니다. 아 네. 좋습니다. 네오도 좀 비슷한 상황이에요. 이 상태로 보면은 이 평선은 안 보이는데 그럼 달러 차트 잠깐 보고 이 평선 체크하고 원화 차트로 볼게요. 보시면은 지금 네오는 40달러, 40달러인데 38달러, 41.5달러 박스권에 갇혀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원화로 다시 보시면 4만 6천 4백 20원이다. 네. 그리고 제가 박스권에 좀 갇혀있는 상황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박스권은 4만 3천 5백 원 그리고 4만 9천 5백 원 사이에 좀 갇혀있는 상황이다. 차트만 봤을 때는 이 세 가지 코인 중에 네오가 가장 추세는 좋습니다. 아 그렇군요. 추세는 좋고요. 보시면 지금 이게 1일봉 차트인데요. 여기 돛지가 하나 나왔어요. 보시면 좀 크게 할게요. 돛지 캔들. 돛지 캔들은 위아래 꼬리가 짧죠. 돛지 캔들이고 위아래 꼬리가 짧다는 건 이 가격대가 강력한 지지선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돛지 캔들은 돛지 캔들 다음이 중요해요. 돛지 캔들 다음에 은봉이냐 양봉이냐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양봉으로 전환하면서 올라가고 거래량도 도치 캔들 다음에 비슷한 거래량을 유지하고 있다. 그래서 세 가지 코인 중에서는 네오가 가장 추세가 좋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오가 가장 추세가 좋다라고 정리를 해봤습니다. 오늘 중국 양회 특집으로 세 가지 코인 비트코인 캐시, 트론, 네오까지 차트 살펴보면서 분석해봤습니다. 저희가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더 많은 소식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성투하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